의성 고은사가 제71차 교구종회를 열고 우수사찰과 산화복지관 우수직원을 표창하고 격려했습니다. 고은사는 어제 화엄문화템플관에서 봄말사 스님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종회를 열고 영주 비로사, 의성 모서남, 황용사 주지스님에게 우수사찰 표창패를 전달하고 한 해 포교 활동을 치하했습니다. 이외에도 산화복지관 14개 기관 우수직원을 표창하고 격려했으며 2021년도 결산, 업무보고 등을 진행하며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위한 7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고은사 주지 등훈스님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다며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포교와 이웃을 위해 더 열심히 수행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